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헤어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헤어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중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놀보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 뒤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보란 놈이 본 뒤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 앉아 밤낮 집안에 들어 앉아 심술 공부를 허는디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였다 꼭 이렇게 허든 것이였다 그렇지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데 부채질 불 붓는데 부채질 어매나 부채질 너무 이쁘게 한다고 단아님 부채질 너무 이쁘게 해요 불 붓는데 부채질 불 붓는데 부채질 어머 너무 이뻐 오박에다 말뚝 벗고 길 가는 과갱양반 길 가는 과갱양반 길 가는 과갱양반 제울를 듯이 붙들었다 제울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소란히 보면 딴 낯찍고 거사보면 소구도적 거사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짐도적질 의원보면 짐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눈놈 주잔치고 주잔치고 아니고 똥 누눈놈 주잔치고 똥 누눈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거기까지 배웠나요? 네. 한 번 더 하고 꼽사둥이 넘어갑니다.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이사곤코 삼살방의 이사곤코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태울 듯이 붙들었다 태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 보면 땀 띠 띠고 초라니 보면 땀 띠 띠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끈끈 애기 겁탈 다 끈끈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등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등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애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애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구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곱사등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등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애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애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 다 말달리기 기단전에 다 물총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 다 말달리기 기단전에 다 물총 놓고 기단전에 다 물총 놓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 원고 삼살방에 이사 원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세굴을 뜻이 붙들었다 세굴을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낯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우원 보면 짐도 적질 우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 애기 겁탈 다 끈끈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주잔치고 똥 눈은 놈 주잔치고 체주병에 오줌 싸고 체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땀 띠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법사댕이는 돼집아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애 뺀 부인은 배로를 차고 애 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을 쭉 놓고 비단 전에 다 물을 쭉 놓고 같이 한번 해볼까? 대장군방 못해요?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벌목 꺼고 삼살방에 이사고 삼살방에 이사고 삼살방에 이사고 얹고야 돼 삼살방에 이사고 얹고 오방에다 집을 짓고 풀붙는 내 부채질 오방에다 발둑 박고 길가는 황의 양반 지구를 잇듯이 붙들어 딸이 가치면은 내어줬고 초랑이 보면 딴 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짐도적 질량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고꾸눈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아니 주잔치고 아니야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시작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곤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질뱅이는 택견 복사댕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해벤 부인은 배를 자고 길가에 오방 놓고 공기전에다 발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쭉 놓고 잘하셨어요? 나 안하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봐요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건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 게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겐 양반 태울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 여쭙고 추단이 보면 단자집고 고구도사 보면 소부도적 문문 보면 심도적 짓 양반 보면 바늘집고 나 손은 애기 벗살 수절과 분은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수절과 분은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시작 수절과 분은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우는 몸 주장 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먹고 다음은 변자 끊고 딱 보면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뱃뼈 꼽사등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기타에 허방 놓고 기절에다 말 달리기 단순에다 물 좀 놓고 꼽사등이는 뒤집어 놓고 꼽사등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봉사는 똥칠하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 좀 놓고 비단 전에다 물 좀 놓고 똥 누는 놈 주장 치고부터가 조금 의미 똥 누는 놈 아니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장 치고 시작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장 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시작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뒤띠고 새 갓 보면 땀 뒤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봉사는 똥칠하고 봉사는 똥칠하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 척 놓고 비단 전에 다 물 척 놓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누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뒤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봉사는 똥칠하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봉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 척 놓고 비단 전에 다 물 척 놓고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남성 회원님들하고 여성 회원님들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성 회원님들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럼 청을 조금만 내리죠 조금만 내리죠 조금만 내리죠 선생님 조금만 내리죠 대장군 그럼 너무 나아질까요? 네 대장군 포함받은 길가는 과갱양만 칠훌을 듯이 부뜨렀다 개가 지면은 내 어쭙고 초란이 보면 단다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심도적질, 방반 보면 바늘찍고, 아큰 큰 애기 컵탈 절과 분은 모함 잡고, 구운 애기 발가락 팔리고, 퉁무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고생한 건 편작은 코스갓, 보면 땀 띠끼고, 안진뱅이는 택견, 숙사등이는 돼집어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 날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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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一些 대단군방 볼목하고, 삼살방에 이자가 놓고, 고부방에다 집을 짓고, 물붙는데 부채집,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 양반 채울듯이 붙들었다 위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단다 짓고 도사 보면 소구도적 후원 보면 짐도 적질 장만 보면은 바늘 짓고 큰 은행이 거탈 숟가락으로는 모함 잡고 그 은행이 발가락 발리고 동룬은 놈 주장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에 비싼 놓고 룸러는 견사 끊고 석 보면은 땀 띠 띠고 안전벨이는 택견 복사등이는 대집어 놓고 복사는 똥 치러고 뱀뱀뱀이는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는 발달리기 가상자에 잔물 벽롬고 우수 연구를 하네 하하하하 연구를 하네 저긴데 그리고 이런 거 저기가 달고 나가는게 이렇게 어, 그리고 저기 음도 여기가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저기 뭐야 저기 계면조 음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계면조 음계가 나온다 슬픈 소리 계면조 음계가 어떤 거냐면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삼살방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계면조가 돼야 대장군방 벌먹어고 삼살방해 삼살방해 이렇게 해서 우주로 다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면이 나와버려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붙여주면 안 되거든 다시 다시 가면 나 여기 저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성 의원님들은 저기 뭐야 그 저기 선율에서 저기 뭐야 조나 선율에 있어서 그런 오류는 없었는데 여성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오류가 나타나서 안 그렇게 하면 그 해석이 틀려버려 다시 배워야 돼요 천천히 다시 배웁니다 스캔해 줄게요 좋았는데 저기 몇 군데가 그렇게 있어서 다시 스캔을 하겠어요 대장군 이거 씩씩하면서도 우주로 가는 거지 계면상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요 그래서 밑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배우세요 대장군방 벌먹어고 시작 대장군방 벌먹어고 삼살방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꼬 해가 지면은 내어줬꼬 초라니 보면 딴 낯 짓고 초라니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우원 보면 짐도적질 우원 보면 짐도적질 야 짐도적질 흔들면 안돼 짐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오우는 요 مس사 우는 야구 팔가락을 빨리고 Star Tomuga 노는 놈 주장 치고 재주병에 오줌 싸고 We're someаты 소주병 비삭 넣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새장군방 벌목허고 새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고 놓고 삼살방에 이사고 놓고 오구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불 붙는 데 부채질 오구구방에다 말뚝 박고 오구구방에다 말뚝 박고 오구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딴 나찍고 어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 도적질 구원 보면 침 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아 큰 큰 애기 겁탈 아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동무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법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법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칠어고 봉사는 똥 칠어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 좀 놓고 비단 전에 다 물 좀 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씩씩하게 하세요 심술을 부리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경호 없고 그럴 것이여 그지? 여기에는 감정이 불쌍한 감정이 하나 없어 그지? 심술 부를 때 누가 불쌍 떨면서 하나? 오기방장 해갖고 심술 떨잖아 그냥 무모할이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돼 다시 이제 같이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고 오구방에 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 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양반 체롤을 듯이 붙들었다 애가 치면은 내어줬고 초란이 보면 딴나 찍고 거사보면 소구도적 구원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큰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넣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망건 현자 큽고 새갑 보면은 땀패띠고 안즈베이는 택견 복사베이는 돼지만 없고 봉사는 똥 치러고 내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 다 말달리기 단전에 다 물 쳐놓고 잠깐 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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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